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 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놀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말갈냥이 이유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다 보니까 더 많이 넘어지고 덜렁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줌을 잔뜩 당긴 화면 같았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한치안만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또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세인 수없이 높아지기 위해 교반했고 남을 판단했던 그리스도인 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 중독자 계속해서 생기는 갈급함과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진통제만 맞으면서 고통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환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딱 떠오르는 단어는 오뚝이에요 여전히 흔들리고 감정기복이 있고 신앙적 업다운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한 후로는 그 간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찬양 눈을 뜨는 하루의 시작과 눈을 감는 하루의 마지막까지 찬양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담장 넘어서 마라톤 하고 있는 개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결승선을 향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치유받은 자 모두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갈급함과 공업이 치유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제게 백일의 기적은 또 한 번의 큰 호흡입니다 살다 보면 크게 숨을 내몰하실 때도 있고 잠잠히 숨을 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백일의 기적이라는 큰 호흡이 끝나도 동행은 계속되어야 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백일의 기적은 영적 지구력 훈련이다 끈기도 없고 오래 하는 것을 싫어하는 저인데 체크리스트도 있고 숫자라는 목적성이 트리거가 되면서 제가 이 레이스를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일의 기적은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것이 엄청나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백일은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일의 기적은 책터이다 형생이라는 책 한 권에 백일의 기적은 예수님과 동행한 또 하나의 챕터이기 때문입니다 예동의 기기로 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게요 사랑해요 예수님 소망 없는 저를 일으키시고 소망 있다 함께 걷자 하시며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세 일단 잘 모르고 부족하고 또 뭘 해도 의심이랑 의문이 많은 성격인 저인데 하나님의 정말 강건하심으로 인하여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백일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또 잘 바탕을 칠 수 있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주진 주님 사랑합니다 매번 주님으로부터 반대로 달려가려고만 하고 더 멀어지고 또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저를 매일매일 또 매순간마다 돌이켜주시고 또 이 백일 동안에 꾸준히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더 많은 젊은이 교회의 지체들과 친구들이 누리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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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우리 나 죄 아래 있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으신 예수 목생자 예수 자유 개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복생자 예수 자유 개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하시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애시가 아들과 딸로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주께서 택하시고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동생 다 예수 자유 피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복생자 복생자 예수 복생자 예수 복생자 예수 자유 피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아버지 집에 다 오지시네 다 오지시네 더 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수치며 왕대신 주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네 모든 당신과 함께 있는 가사들 우리 함께 있는 자녀라 하시네 더 할 곳 있네 we're gonna as- mit-as- we're gonna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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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근역의 성공 여기 성공 다시 달로 사랑 영원합니다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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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운명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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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aho해서 침대까지 사랑 영원하니라 주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니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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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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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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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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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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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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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신실하신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대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실실하고 높으신 주님의 증명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놈을 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놓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불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놓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깨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패됐네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놓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놓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놓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보열로 막힌 담을 헐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지난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패에도 도전하는 믿음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대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열로 깨끗해 하여 주소서 예수 동행 운동으로 청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증인들의 삶 곳곳이 예수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세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무릎을 꿇는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동행 일기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매일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백일의 기적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기로 기록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하루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날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니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누립니다 넘어지는 날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우 목사님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8일 월요일 분명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 일어난 것 같은데 다시 눈을 감았다더니 출근 시간에 딱 맞춰진 알람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실패했지만 좌절감이나 실패감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지난 국내 성교 때 박미정 전도사님께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면 새벽 예배에 맞춰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하셨는데 내일은 꼭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야겠습니다 추석 전 이틀밖에 출근하는 날이 없어 오늘은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추석 행사도 준비해야 하고 레포트 카드도 나가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업무 보고도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더욱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도착하면 그때부턴 정신이 없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정말이지 하루에도 열 번은 넘게 씨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을 숨기고 때론 혼나고 나만 칭찬받고 싶고 스티커도 받고 싶고 친구를 도와준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주님이 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지 혹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직장에서 오늘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루를 보냈는지 헤아려 봅니다 입술로 실수한 일은 없었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자세로 다가갔는지 모든 사람들께 죽게 하듯 대했는지 비록 내 점수는 형편없을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분명 점심 먹을 땐 저녁에 샐러드 먹어야지 했는데 샐러드는 어느덧 반찬이 됩니다 이것저것 해먹고 또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많고 듣고 싶은 음악도 많고 아주 잠깐이지만 운동도 합니다 안 그래도 빨리 가는 시간 퇴근하고 나서는 두 배속, 세 배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시 부랴부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찾습니다 제자 훈련 예습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루를 보낸 나의 일가를 동행일기에 적습니다 동행일기에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 내 마음밭을 적나라하게 나누기가 꺼려지고 또 워낙 감정기복도 심해서 월요일에 주님과 행복하다고 고백해놓고 화요일에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내 모의 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감정, 말씀을 기록해두면 또 다음날 무너지더라도 은혜 받았던 기록 때문이라도 조금은 더 주님을 의식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일기를 나누고 나서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어떠한 부분에서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보내는 건 너무나 든든하고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모든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의 점수는 형편없지만 주님은 100점 만점이라는 것 그런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은 꼭 할렐루야 하고 새벽에 일어나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샬롬 청년 예수동행운동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의 모임 10월 워시비드 지어스 집회에 함께하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일기를 통해 동역자들과 만나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워시비드 지어스 집회날부터 시작된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가 넘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145명의 청년들이 함께 해주셨고 많은 간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 동안의 은혜를 일기에 기록하시고 동행의 유익을 누리시는 청년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청년 예수동행운동 워시비드 지어스 집회는 목적 헌금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예수동행운동을 위하여 준비해주신 예물은 하단에 공지되는 계좌번호를 참고하여 계좌이체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올 11월 집회를 끝으로 2020년 8번의 워시비드 지어스 집회가 마무리됩니다 11월 이후 12월과 1월은 집회가 없으며 내년이 2021년 2월에 2021 워시비드 지어스 집회로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예수동행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동행 운동을 섬기는 위드 지어스 미니스트리의 홍정호 목사입니다 청년 예수동행 운동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예수동행 운동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꿈꾸던 게 있었는데 이런 예배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를 굉장히 꿈을 꾸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동행 운동 청년 워시비드 지저스는 저에게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참 힘들었는데요 뭐 교회들 뿐 아니라 저희 같은 선교 단체도 많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냥 온라인으로 발빠르게 전화를 했는데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처음으로 평신도 대상으로 온라인 예수동행 일기 제자 훈련을 두 차례 저희가 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열었을 때요 3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2시간 만에 400명이 찼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다 훈련을 해야 되니까 400명을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두 번째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1시간 만에 500명이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500명과 함께 이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요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예수동행 일기 앱에는 요즘도 한 달에 1000명씩 가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만큼 갈망이 많으신데요 훈련 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워시비디저스를 진행하는 우리 청년 예수동행 운동에서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런 운동을 계속 해나가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리 중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낸 말이에요 일본 관광객들이 파리에 갔는데 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개똥도 많고 불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데나 버리는 쓰레기들 뭔가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본인들이 책에서 봤던 아름다운 모습과 현장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이런 머리가 아팠던 거죠 거기서 오는 형기증 같은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일상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교회에서 배우고 교육하고 자랐는데 막상 일상에서 삶에 나가보니까 교회랑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청년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문화가 낯설지 않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격차가 너무 멀어서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격차를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경배와 찬양이 한국에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성가대도 가운을 벗고 그때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경배와 찬양을 잘하던 곳이 온누리교회였는데요 주일 오후에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드렸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요 뭐냐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저도 그때 뜨거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회자도 일어나고 성교사도 생기고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삶이 예배가 되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도저히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저는 일상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기대하던 게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낼 때 기대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갇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핑계를 어디에 대냐면 일이나 학업에다가 그 핑계를 댑니다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일과 학업의 과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다 아담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장 오래된 문서가 있는데요 이게 메스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런 신화입니다 거기 신화에 보면요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급신들이 상급신을 위해 일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끼리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사람을 창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일은 처음부터 고통입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그냥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삶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잘못된 생각이 한 가지 크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성스럽고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속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성스럽고 세상은 속되다는 이 이분법 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영적인 성취가 없습니다 중세시대까지는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카돌릭 교회에서는요 수도사나 신부나 그리고 수녀님들을 신령한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세속적인 직분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가요 직업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직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느냐 하지만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하는 곳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서요 일은요 처음부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요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출애극기 12장과 13장에 6월절 때 제사의식을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이 결국에는 예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키게 한다는 뜻도요 이것은요 제사장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은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일터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일터에서 일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죄로 인해 그 문제가 저주가 되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저주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그 일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3,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실 때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셔 가지고요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요 바울을 불렀고 베드로를 불렀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동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새로운 동행을 오늘 새로운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십자가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복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요 예배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상으로 가져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 동행 운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 예수 동행 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와 우루와 하라는요 달의 신을 섬기던 아주 중심지였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다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그를 가난한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 가서요 뭐 한 게 없어요 같이 양치고 이동하고 우물 파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아브라함과 하신 거죠 한낱 목동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낮은 자리에 아둘람굴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높은 곳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인 자녀들이 반란을 해서 다시 또 낮아지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같이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존 파이퍼가 삶을 낭비하지 마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한 장을 이렇게 조각을 찢어 갖고 와서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50대에 은퇴한 어느 부부가 플로리다에서 좋은 집을 사고 요트를 사고 그리고 조개껍질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글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중상층들이 이것을 꿈꿨습니다 은퇴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카메룬의 80이 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0세 간호사로 있던 분이 은퇴를 하셔서 20년 동안 간호사로 사역을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차가 떨어져서 죽는 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비극적인 삶은 우연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은 그 삶이 아니라 바로 플로리다에서 조개껍질을 모으는 것이 바로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과연 무엇을 당신은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도 청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성공을 따라서 그 성공하고 싶어서 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갔던 그 삶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삶입니까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은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일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그래서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그냥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삶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취업이 안 되고 학교에 진역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종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신실하게 그 상전을 섬기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아도 삶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쓰신 일기를 제가 한 편 읽어드릴게요 같이 동행일기방에 있는 분인데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회사에서 업체와 계속되는 채무 문제로 인해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항상 그 약속을 어기는 업체를 보면서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회사이지만 그 이전에 신뢰와 믿음을 바라던 저의 모습이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무너지는 마음 속에 지금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집사님은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에 처했는데요 문제가 해결된 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안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찾았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스토리를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요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런 삶은요 존 머레이는 복음의 광채를 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예배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를 더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상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요 바로 그것이 훈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요 예수님과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동행일기도 현재 쓰고 있고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무슨 또 더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동행의 시작이죠 그런데요 아직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아직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분의 삶이 바로 내 삶이 되는 데까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분으로부터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와 은혜에 대한 양과 질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런 친밀함은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기훈련 동행일기 제자훈련을 마치신 그 집사님이 주신 간증의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동행일기를 쓰기 전까지 저는 제가 중간 이상은 되는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그래도 중간은 되잖아요 초신자 때부터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번 예수동행일기 훈련을 참여한 것도 그런 의도로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고 겨우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저의 영적인 실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루 중에 예수님과 동행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어찌나 쓸 것이 없던지 실망스럽고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니까요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훈련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정의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의 훈련입니다 부정의 훈련이 뭐하냐면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과거 육신에 이렇게 매여있던 그런 종로로 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그것을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눈을 돌려야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는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삶에서요 죄의 영향과 지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은요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을 때 빨리 눈을 돌렸다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생각과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머릿속에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요 저도 직장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한목자교회 출신이라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 때의 삶도 저도 그대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직장생활할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술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뭐 죄는 아니라고 답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 무엇이 문제냐면요 술이요 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직장에서 같이 회식을 하게 되면 참 어려웠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있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땐 너무 좋지요 그런데 2차 3차 이렇게 가면서 한국적인 음란한 문화로 들어갈 때는요 빨리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들의 삶에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세상의 그 지배의 문화는요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부정의 훈련이 우리 청년들 안에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의 훈련인데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끝난다면 다시 죄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 죄로부터 돌이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긍정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의 그 인도와 요청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긍정의 훈련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요 한치 앞도 사실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꾸 우리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학교를 결정해야 되고 빨리 직장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도 빨리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사여서 30장 18절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동행하는 훈련은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외국어 공부를 해줄 수 없는 거죠 누가 대신 학교 공부를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나 대신 직장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긍정의 훈련과 부정의 훈련을 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동행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요 그런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정직하게 동행일기를 쓴다면은요 이 두 가지 훈련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처음 예수동행일기 사역자를 뽑는다는 이야기에 제가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기성 목사님의 면접을 처음 봤는데요 제가 꼭 질문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동행일기를 혹시 쓰고 있느냐 얼마나 썼느냐 이것만 물어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2009년부터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일곱 번 정도 썼더라고요 한 3년 동안 많이 강조를 하는데도 저는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곱 번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걸 물어보지 않으셔가지고요 제가 잘 통과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일기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로써 일기를 쓰려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동행일기 사역국 우리 마치 청년 예수동행운동의 우리 스태프들처럼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로부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일기를 보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는요 여지없이 그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행일기가 저에게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요 한 2,000번 넘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다 저는요 훈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 훈련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펼쳐나가는 모든 청년들 안에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일상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 일상에서 예수님과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잠시 들ilty 심사하지만 лин 전용唱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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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이 예배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친밀함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동행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곳곳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워시비드 지저스에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